경상남도는 지난 7월 말 현재 경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가 증가한 2,10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유료 관광지와 시군 축제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7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여 명이 늘어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의 성과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데는 CNN이 선정한 한국의 관광명소 베스트 50에 남해 가천 다랭이 마을 등 9곳이 소개된 데다 저가 항공 신규 개설과 고성 공룡엑스포 개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경상남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